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진씨입니다. 오늘은 CS 강사의 이야기 에피소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건 사내 강사와 또는 프리랜서 강사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내 강사로 약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10개월 정도 프리랜서 강사를 한 후에 개인 사업자를 내고 1년 반 정도 1인 기업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네요. 사내 강사와 프리랜서와 1인 기업 강사 저는 이 세 가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CS 강사분들이 활동하는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 사내 강사와 사회 강사가 있습니다. 사내 강사는 말 그대로 사내에 근무하시는 강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우리 사내 강사를 뽑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 회사의 연봉체계와 직급에 맞춰서 우리 회사에 소속된 사내 강사분을 뽑으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사내 강사분이 교육을 하는 대상은 그 A라는 회사의 직원들일 것입니다. 그럼 사회 강사는 반대겠죠.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사 외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 강사는 사내 강사와는 다르게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보니까 다 사내 사회 강사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사회 강사도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프리랜서 강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1인 기업 강사. 한 명의 강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와 1인 기업 강사를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사내 강사로 오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소속이 없이 일을 또 해보고 1인 기업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두 가지의 그분이 되게 모호했거든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 두 가지 경험을 해보니 다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 강사는 우리가 프리랜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리랜서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계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자유계약이 뭐냐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을 자유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분들은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구속을 받지 않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의 형태로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 강사분들도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꽤 많은데 이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CS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회사에 거의 소속되어 있지 않고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파트너 강사의 개념으로 그때그때 계약을 통해서 특정 사항과 또는 그 기간과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일을 하는 강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프리랜서로 강사로 한 10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그 회사에 소속으로 계약을 했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교육에 대한 계약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프리랜서였고 제가 1인 기업과 프리랜서의 차이를 두는 이유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적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급여 명세표라던가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천징수라는 걸 합니다. 원천징수가 정확하게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직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 사업소득, 주타소득 등에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내에 계시는 분들은 사업주를 통해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강사에게 교육을 의뢰를 했어요. 시간당 50만원의 금액에 강의를 했다. 그러면 2시간을 금액을 했으면 1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랜서 강사도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겠죠. 그때 A라는 회사가 그럼 우리가 너의 원천징수를 배신해줄게 라는 의미로 3.3% 세금을 제하고 100만원의 6.6%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프리랜서 강사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위 기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되려면 나라에다가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겠죠. 그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A라는 회사가 1인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에게 CS 교육을 의뢰를 했어요. 시간당 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계산서 발행을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계산서라는 건 우리 교육했습니다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 그러면 1인 기업가는 10%의 부가세를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1인 기업가에게는 계산서 발행을 받고 100만원 플러스 10%의 110만원이라는 금액을 1인 기업가 강사에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는 세금을 내가 처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강사는 내가 세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한테 위탁을 준 그 기업에서 내 세금 처리를 대신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인 기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은 본인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엄연히 본인의 세금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세금에 대한 거를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많이 배우고 있지만 완벽하게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앞으로 CS 강사에 대한 세무나 회계 이런 것들 저도 많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할 때보다 1인 기업가로서 일을 할 때 차이가 들었던 게 나의 상품화된 프로그램과 나라는 상품을 내가 직접 고객을 만들면서 그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라는 곳에서 어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수준히 개발하고 기획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1인 기업 강사로서의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뭐가 좋다 또는 1인 기업 강사가 더 좋다 라는 거는 사실 좀 없을 것 같고 어떤 업종과 어떤 업무 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랜서가 더 적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업의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CS 강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고려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이라는 상품 또는 본인이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상품을 제대로 상품화시키고 또 브랜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간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이런 단기성의 강의를 주는 외부 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 강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외부 컨설팅 회사에서 강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런 의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원천징수를 떼고 금액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제가 제 회사의 이름 에듀이너스 귤 컨설팅 회사의 이름으로 우리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 대 회사의 개념으로 교육의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형태도 있죠. 초반에는 프리랜서의 형태가 좀 더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프리랜서 한 30% 또 제 회사의 교육 강의가 한 70%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점점 저도 하나의 기업의 형태를 이루고자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이런 경험과 경력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